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방탄소년단은 2020 시즌 그리팅을 정식 출시하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2020 시즌 그리팅은 현재 위플리 혹은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2020 시즌 그리팅 속에서 방탄소년단은 개성이 드러나는 의상과 눈부신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한 멤버는 바로 뷔였습니다. 아 정말 저도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아니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 아이돌 중 미모 원툭으로 꼽히는 뷔는 2020 시즌 그리팅에서 그의 명성에 걸맞은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화려함과 수수함을 오가는 패션을 선보인 뷔의 모습은 그의 존재만으로 감탄사를 내맸게 만들었습니다. 뷔는 남성이 소화하기 어려운 큼지막한 귀걸이를 소화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조각같은 이목구비에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남신 아우라는 팬들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사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역시 CGV. 세임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미모를 갖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방탄소녀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밤에서 방탄소녀단의 간식타임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뷔는 노래를 부르며 아렘에게 과자를 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자신의 입으로 가져다가 먹게 됩니다. 그런 뷔의 모습을 바라보던 아렘은 체념하고 간식을 위로 던져 받아 먹는데요. 뷔의 정국은 놀라워하며 한 번 더 보여달라는 말을 하고 뷔는 어떻게 했냐고 묻자 책 읽으면서 간식을 먹었다고 말을 했고 뷔는 렛츠고라는 말을 하며 아렘이 다시 간식을 던져 먹으려고 했는데 뷔가 또 장난기가 발동이 되며 아렘이 던진 간식을 낚가채서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식타임마저 장난을 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왜 이렇게 귀여운 걸까요? 방탄소년대 멤버들은 서로 엄청나게 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난도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지난 20일 뷔의 솔로곡 스티그마의 1200일을 맞이하여 한국 실시간 트렌드의 스티그마 1200대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